자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룬이 마가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예예 오늘은 동굴 한번 가봅시다. 오케이. 동굴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? 예. 동굴 크게 한번 가서 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. 가서. 그 놈의 큰 그림.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큰 그림. 진짜 큰 그림 오랜만에 들어보지. 여보세요. 네네. 배고파요. 거기 많잖아요 거기. 아니 야 무슨. 고기만 넣어놨어? 여기 뭐야 그 캠프파이어는 켜놓지도 않고. 어 그 고기 자동으로 되는거 아냐. 잠깐만 이거 먹는 표시 뜨네. 안익은거 같은데. 아 됐다. 형 어디갔어? 나 지금 듭섭중이야. 아 형 아직. 그 저거 컴퓨터 꾸르지. 아니 서버가 서버가. 야 여기는 근데. 어? 잠깐만 이게 왜 여기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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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튼 안 눌러지는데? 큰일났다. 버려졌나보다.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. 야 나 안들어가진다. 새로 처음 그냥 들어가자. 황금대지님 별풍선한게. 감사합니다. 뭐라고? 안들어가자. 왜? 원래 안되네. 가자 가자. 오케이. 어? 밥을 못먹네? 아니 이거는 어? 따악. 따악. 아. 이거 내가. 따악. 아어어. 불 붙었어. 왜그래. 왜그래. 어. 어. 아. 진짜. 아. 아. 가끔보면은. 쪼끔. 물솔모 같아. 어. 아. 이게 왜 나한테 불이 붙어. 우리 좀 아이템 챙기고 갈까? 어. 어. 이런거 입을 수 있네. 우와. 이게 사슴가죽이죠 여러분들. 이게 사슴가죽이구요. 우리 쥐포좀. 아 쥐포랜다. 쥐포? 어. 육포좀 갖고 가가지고. 육포 못갖고 가는데? 아. 그런가? 어. 바로바로 먹잖아. 아니야. 그게 왜 아직 패치가 안됐나보네? 그건 좀 그렇다. 지배하지만. 저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. 음. 부시자. 그러면은. 음. 동굴 찾으러 가자. 뭐하세요 이거. 왜 부수세요? 이거 토끼다. 토끼도 안 잡혀. 아 아파 아파. 나 체력 한 대 다 놨다. 어. 근데 진짜 토끼 안 잡히더라. 어. 안 잡힌다 이거. 이게 지금. 잠깐만. 형. 손 아픈 거 아니지 지금. 손에 붕대한 거 아니지? 이거 사슴 가죽이야. 사슴 가죽. 한쪽 손이 왜 더 이렇게. 가죽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 같지? 어. 나 라이터 켜서 그래. 라이터 켜서. 아. 라이터 켜서. 여보세요. 그렇게 나이 든 척하면 어떡해. 그렇게 침침해가지고. 벌써부터 대낮에 라이터를 켜. 갑시다. 잠깐만요. 에휴 씨. 형 때문에 내가 걱정이 커 진짜. 문이 침침해서 그래. 방에 불 좀 켜고 또 노인네처럼 저기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떻게 알았지? 어려움은 얘기하고 내가. 흠. 어어. 아. 잘못 때렸다. 어. 뭐야. 이 랭 뭐야. 컴퓨터를 바꿔. 랭이 있으면. 무슨 소리야. 게임이. 게임이 아직 최적화가 덜 된 거를. 아크가 이거보다 몇 배는 더 높은데. 사양이. 갑시다. 참고로 풀옵션입니다. 여러분들. 풀옵션 아니면 게임을 합니까? 고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네. 난 저 덫을 까면 토끼가 자동으로 잡힐 줄 알았어. 나도 그럴줄 알았지. 디스 워 오브 마인인가? 응.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. 아무데나 나도 토끼 덫이 다 잡히더라고. 난 그런건줄 알았지. 그렇지. 아 그렇지. 쥐다 쥐다. 응응응응. 아 포레스트가 인디게임이에요? 인디게임이란 보기 좀 크지 않나? 인디게임이란 보기. 어어 뭔소리. 어어 형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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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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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뒤에 왔어. 어우 씨 깜짝이야. 아. 죽여 죽여 죽여.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? 갔다 갔다 갔다. 한마리 더 온다. 한마리 더 온다. 한마리 더 온다. 한마리 더 온다. 어 어디 어디 어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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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내 옆에 있어? 여자네 여자. 어 여자는 내가 안 돼. 여자는 내가 안 돼요. 어 온다 온다 온다. 어어어. 야 죽어. 어 잠깐만. 죽였어? 어 불 붙었다. 아 여보세요.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빠른 처리. 아 불 붙었네. 이빨래 이빨 이빨 이빨. 빠른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. 빠른 처리. 어 야 공중이.. 내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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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내가 뒤집어 넣을게 어디 계세요?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어 이거 뭐야? 내려가는 동굴이다 이거 어? 진짜? 벌써? 어 잠깐만 저기 도마뱀 있다 형이 형이 안 보여 아 여기 있구나 도마뱀 있었는데? 도마뱀 여기 근처에?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닌데 아 이런 데서 도마뱀 찾으면은 도마뱀 저기 뭐야 찾기 힘들어 여기 있다 아니네 아까 밑에 있는 도마뱀 내가 죽였다 가자 야 우리집 바람에 동굴 있었네 진짜? 여기 봐 어 뭐야 여기야? 어 아니 미친 내려가자 이번에도 동굴 옆에 집을 지었네 우와 진짜다 오 개어두워 오 깜짝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라이트 라이트 어 잠깐만 이거 밑에 내려가자마자 애들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 아냐? 그럴 가능성이 있지 잠깐만 밑에 밑에를 못 봐 어 빨리 내려가 봐 사냥은 i7-65입니다 빨리 내려가자 여보세요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진짜 은근슬쩍 은근슬쩍 나를 먼저 보내네 아 아 눈짓 됐어? 어 아 근데 나 여기 밑에 야 이상한 소리 난다 잠깐만 잠깐 잠깐 올라갈까 잠깐 올라갈까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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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까? 뭔 소리야 이거? 아니 내가 어저께 썸네임 만들어서 많이 검색했는데 여기 있잖아 개많이 나오던데? 원줌인데? 어 오 이게 뭔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백들어감라 백들어감라 어어 개같은거 저거 이씨 우와 이거 내려가는 순간 뒤집각인데 이거? 와 이거 올라오는거 아냐? 아니 새끼들은 뭐야 저거? 어 저거 정말 징그러어 어 저거 뭐야 저거 어 백들하고는 개 징그러워 진짜 어 저거 뭐야 저거 야 우리 세이브 되있으니까 도전 한번 해? 아 집앞이니까 한번 가자고 저거 어디있어 형 나랑 겹쳐 나랑 겹쳐 동시에 동시에 떨어지고 동시에 갑니다 여러분 애기 졸라 많아 어 개 맞은거 다섯개 떼 잠깐만 잠깐만 와 존나 세 아 나 죽었어?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살려줄게 살릴수있어? 어 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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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떻게 살렸어? 어 잠깐만 아직 살아있잖아 어 당연히 계속 살아있지 어어어어 한 대 맞으면 개 쎄다니까? 아 잠깐만 이거 니떼가 아니고 아이 뭐하는거야? 형 죽었어? 아니야 죽었어 도망가 도망가 내가 불 붙일게 내가 불 붙일게 어어어 어어 개같은거 어 개같은거 치겨 치겨 어 야 아기들 막 뛰어다니는데? 그래 이제 애기들도 공격할걸? 어우 개아프네 와 체력딴거봐 야 왜 약먹구 막약먹구 화면이 안보여 아예 너 아 Claud 아잇 개싹그러 아잇 어어 오 возь 우와 미치 아 죽어 어허허허 어허허허 에올리언이 따로 없어 어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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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 또 죽었어? 마울아 뒤에 마울아 뒤에 아아 마울아아 나 누웠지 나 안받어 아아 누웠어 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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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? 자 일어나 잠깐만 잠깐만 왜 안일어나지지? 아 너 못일으킨다 몰라 안돼 안찝혀 니가 어 내려가 이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왔어 역시 횃보를 들어야 돼 횃보를 그 뭐야 내 시체 옆에 있어? 어 바 근처에 있어 떨어지면 시체돼? 어? 여기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지 안줄거 같은데? 너 다 내려왔어 거의 아닌데? 한참 저거하는데? 한번 내려와봐 한번 점프해봐 싫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싫어 이거 밧줄에 불 못붙이나? 아 뭐야 체력단에? 떨어지대 조금 이 시체 이 근처에 있을걸 가면서 봐 너 이 벽에서 죽었었어 이 벽에서 여기서 아 여기 있네 어? 없어졌어 어? 먹은거 아니고? 아 저절로 먹어졌나? 어 어 뭐야 안 먹어졌던데? 알약 같은거는 있는데 망했네 어 뭐야 자기 시체 혹시 파밍 됐었어 내꺼? 난 니꺼 파밍 안되지 그럼 어쩔수 없지 뭐 그냥 어차피 뭐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건 없었어 어 거기 안깨지더라 그것들 그러네 어 아 여기 밧줄들 있네 밧줄 있어 밧줄 그래 잠깐만 어 나 먹을게 없네 너무 어둡다 약초 만들어 먹어야겠다 얘네들 아기들은 뭐야 이거 다 안깨지는 상태더라 그러게 말이다 여기 야 이거 그거 아니야? 뭐 뭐 구찌가? 에? 이거